에? 1, 2, 3, 4는 가형보다 어렵네. 가형 1, 2, 3, 4는 발로 푸네. 나형은 그래도 1번이 극한이야. 너네 지수 계산 나오지? 우리는 극한 나오거든. 자 가형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과 오수생 수시충입니다. 문과라도 1번 무채 맞출 수 있다. 1번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수능날. 이거 여러분들 컷링에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뒤로 덮어두세요. 안 보여. 안 보여. 맨질맨질하게 문질러. 투시해. 이거 알아? 이 감성 알아? 얘들아? 근데 이게 문제가 다 겹쳐. 30번, 28번, 27번, 16번. 겹쳐서 안 보여. 근데 은근히 그래프 많으면 울어. 풀기도 전에 겁먹는 그 감성.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얘들아? 어떻게든. 어? 이러고 풀 수 있어. 이러고 잘 닦으면 1번이 풀린다니까? 믿지 마세요. 100점 한 번도 못 맞았습니다. 자 이거는 답이 이제 4분의 1. 4분의 1이고. 아 16 곱하기. 이거 답이 4네요. 1번은 풀 수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2번 등차수염 풀죠. 기본적으로 등차수염 풀리고요. 음. 이거 잠깐만. 이거 공차가 몇이야 얘들아? 공차가 6이니까 2네요. 정답은? 어 뭐야? 죄송합니다. 3D가? 야 이거 얼마냐? 3D가 6. D가 2. 야 이거 A3 맞아? 뭐야? 아! A8! 아! 안 보여. 안 보여. A8에서. 미안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 2번 해설할게요. 2번 해설할게요. 아 이거 중요해 진짜. 5 플러스 6은 11이죠. 6을 더해주면 되지. 인정? 17이죠 정답은. 수능 역사상 그 누구도 해설하지 않는 2번. 레전드. 유튜브 1타 강사. 레전드. 2번 해설. 2번 못 풀 수 있다니까 진짜. 아니 내가 빨리 푸는 법을 알려줄게. 3번은 정답이 4야. 왜? 이거 왜 4냐? 자 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정? 자! 최고창이 같으면 1창, 1창! 와리가리. 인정? 이거 진짜 중요해. 아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3번 정답 1이? 아 미안합니다. 얘 3번 정답 1이냐? 아 미안합니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자자자. 아아아아 아아 분모 40 좀 아아Vi birth cía kön 것들이 더 하고 루트 4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마스 아 주겨를 엄청 욕하겠네 미미미노 수학 3번 틀리더라 뭐 했냐 5년동안 왜 мой 교육광고 찍는다고 지가 야 부정 힙합 닉이 서스티스야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이거 4번은 이거 F' 몇이죠? 2니까 잠깐만 F' 2겠네요 F' 2 맞나요? 아 무서운데? 야 E 곱하는 거 맞지? F' 2 그러면 E F' 2네요 E F' 2기 때문에 오케이 E F' 2 구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시죠? 자 4번까지 제가 풀었죠? 4번까지 풀었죠? 자 5번 아 요즘은 5번부터 만만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 5번 6번까지도 풀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야 7번 문제 이거 좀 이렇게 나오면 어렵지 않냐? 예전에 3점짜리는 이거였다면 요즘에 3점짜리는 이 느낌 인정? 아니 쉬운데 쉬운데 예전에는 지려밟고 가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가시바끼리라 그러니까 감성이 달라 진짜 7번 맛이 달라 진짜 이건 아니지 아 이거 합성함수 이거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 문제 풀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이렇게 힘들더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선행 잘못하면은 이게 이렇게 힘들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풀라고 F가 1 플러스 하하하하 이거 알아? 문제 뒤집기? 아 Y축? X축? Y축? 이거 신... 이거 알아? 이거 신승범시군요? 하하하... 하하... 이거... 이게 고일 땐 그렇게 힘들더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아 이게 처음 배울 땐 힘들더라고 아 이거 3점짜리가 얘들아 절대값 함수 진짜 이거 기억해 절대값 X는 뭐겠습니까? X가 0 이상인 구간의 Y축 대칭 Y가 절대값일 때는 Y가 0 이상인 구간의 X축 대칭 뭐라고? 자 X의 절대값이 여있다 X가 0 이상인 구간의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다 Y의 0 이상인 구간의 X축 대칭 오케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왜 딱 외우시대요? 자 X축의 절대값 X절?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안되네 아... 이거 빡쳐요 흰 공 빨간 공 검은 공 이거 수학의 정석 가면 기본적으로 있는 문제 유죄 있죠 이거? 인정하시죠? 그놈의 여자 4명 남자 5명을 이웃하지 않게 이거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이게 조선시대 문제예요 퇴아대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 이거? 자 Fx Gx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이거 뭐겠습니까? 1인 부분에서 넣었을 때 0 G1은 0 인정? G1은 0 맞지 않냐 얘들아? 아 그리고 분수로 돼있으면? G1은 0, G'1은 0 정답 맞지 않냐? G1은 0, G'1은 0 인정? G1은 0, G'1은 0 인정? 12번... 12번 바로 풀었어 인정? 봐봐 내 감각 있잖아 그래 15번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문과가 16번까지도 가능하네요 다항함수니까 넘어갈게요 17번까지도 문과 가능합니다 18번도 가능할 것 같네요 제곱군 순서쌍 자 지수 와리가리 야 이거 삼각함수네 아 여기부터 삼각함수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까지 이것도 되겠다 나도 다 풀 수 있겠다 이것도 풀 수 있겠다 1라디안 와 기억도 안 야 23번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처음 본다 26번도 삼각함수네요 이건 못 풀겠네요 제가 어 이거는 정사각형 어 오케이 아 30번 28번 삼각함수 어 이거는 이거 격자네 야 오랜만에 격자가 나오네 야 이게 너무 짜증나 제가 1호 수능 당시에 120이 답이었는데 121 써서 틀렸거든요 격자점 와 이거 한 개 차이로 이거 경계값 잘 고민해야지 난 이거 너무 짜증나 심지어 정사각형 여러분들 한변위기가 루트 2인 거 루트 3인 거 이거 여러분들 그림이 들은 거 개빡치는 거 아시죠 루트 3이 요렇게 들어가고 루트 2면 요렇게 정사각형 말은 뭐하고 아 이거 세는 거 너무 빡세 음 1호 수능 30번 틀렸지 그거 하나 틀렸지 아 이거 재밌는 문제 이거 접는 문제 이것도 제가 풀 수 있을 거 같네요 어 이것도 뭐 와리가리 치면 풀 수 있을 거 같네 이런 건 참 재밌는 문제 이거 발상 자체가 자 나영 좀 빠르게 할게 음 자 나영들 정신승리 보여드릴게요 자 나영들 정신승리 보여드릴게요 에에엥 1 2 3 4 가영 부자식 어렵네 가영 1 2 3 4만 발로 푸네 에엥 나영은 그래도 1번이 극한이야 너는 지수 계산 나오지 우리는 극한 나오거든 자 정신승리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정신승리 했습니다 자 나영 정신승리 했고요 야 나영이 더 어렵다 야 7번 더 어렵다 니네는 28번에 삼각관수 나오지 우리는 7번부터 삼각관수인데 음 가영 이제 길이 죽어 오케이 정신승리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케이 야 이거 레전드네 너무 어렵네 나영 뭐야 야 우리는 10번부터 트롬 너네는 그냥 10번에 프라임 2개 하는거지 우리는 10번부터 트롬 문제야 음 가영 계시고 좋아요 야 어렵다 나영 이거 보세요 너네는 20번에 가는 기니디 나오지 우리는 12번부터 기니디야 음 가영 개쉬워 이번에 기아도 빠졌어 음 방수생 계속 출보래 음 의대 터질거야 와 개어려워 야 이거 이진법 잠깐만 나 깜짝 놀랐다 야 나 이거 국어 와 야 나 국어 비문학인줄 야 잠깐만 불법 융복한 문제인줄 와 뭐냐 이거 야 나영 정말 어렵네요 와 나영 너무 어렵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뭐야 이거 50분에 51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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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에서 추론을 남겼을까 그렇게 왜 50으로 했을까 왜 애니 100이 아니라 50으로 했을까 이런 추론을 하는 그런 재미 하 나영 상쾌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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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러지렸다 오늘 하하하 와 와 진짜 이거 봐 애들 와 삼각함수도 이런 응용 야 이거 봐 합성함수 와 너무 2차함수 기본적으로 합성하는거 또 여기서 여기서 음 나영 무난했는데 음 한 문제의 계산실성도 하고 나머지는 진짜 무난해 나 다 풀고 45분 남았음 나 30번 하나 빼고 45분 남았음 그런 애들이 점수대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72점에서 76.4 인정하시죠 29번까지 풀었는데 30분 남았네 와 근데 30번 어려워서 96점이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실시간 채점 까보잖아 76점입니다 왜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 정신승리로 맞춰버려 아 나 이거 극한 오늘 나 이거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다 아 나 지수로그라고 하면서 이거 격자점 하나 못 셌다 이러면서 가진 여러분들 변명 야 거의 엄마 엄마한테 새벽 누시에 자는 이유 설명한 느낌이랄까 이거는 어디 끼어맞 여기 끼어맞추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와리가리 치면 될 것 같은데 평행이동 그래 그래 제가 또 암기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기회복 따라하세요 원기회복 원전대칭기함수 인정 우리가 늘 헷갈립니다 자 기함수 우함수가 늘 이렇게 살려요 그때 뭐라고 원기회복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형이 가형보다 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네요 이렇게 지렸습니다 어그로 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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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